다 끝냅시다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근데 카르마 형, 스벤카르마 형 안 봐요? 왜? 아니 이거 제 방이야 형들 아 오케이 아니 형들 제 방이야 스벤카르마 형 미쳤다리 근데 잠시만요 저 한전 좀 할게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아니 사장님 예? 저 그 결제 좀 올려도 돼요? 내일 문서로 써서 올릴게요 보고서 무슨 문서요? 무슨 뭐요? 여기 여캠 일단 들어보세요 사장님 일단 여기 여캠 합방할 때 조명이 너무 안 좋아서 조명기구 보고서 좀 쓸게요 결제 좀 해주세요 아 조명 사신다고요? 예 예 나중에 여캠 분 오시면 이거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조명이 없이 현강등 5개로 방송하고 있는데 무슨 조명을 사신다는지 이 얘기를 못하겠는데 아니 이거 제가 이 자리 비워도 나중에 다른 사람 오지 않습니까? 투자시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광등 더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예? 예 형광등 그럼 한 세 개 더 달아주세요 예 형광등 달아드리고 또 뭐요? 아 그리고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면 됩니다 일단 오케이 딱 한전 좀 할까 환전 어 이번 달 어? 어? 이번 달 뭐야? 의자는 많던데? 의자는? ㅈ됐다 이번 달 적자가 할 수도 있겠다 저라면 아니 ㅅㅂ 왜 이러지? 어? 어? 아씨 나 어 나 이번 다 저 컴퓨터 나 저거 다 컴퓨터 지금 ㅈㄴ 맛있었는데 ㅈ됐는데? 아 잠깐만 맥키미는 뭐야? 맥키미 싫어요 이거? 아 맥키미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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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게요 네 만드세요 아 이제 아 그거 오늘부로 진돗개 3 발령 됐습니다 오늘부로 타이트하게 오늘부로 타이트하게 집안 운영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부로 두개 먹을거 하나로 줄이고 타이트하게 운영합니다 아시겠어요? 물이랑 이런거 먹어도 되나요? 물이랑 이런거 먹어도 되나요? 물 먹을 것도 두개야 하나 먹고 그래야지 타이트하게 보릿고개다 보릿고개 아 뭐야 이거 아 당신 종종 뭐야 저 테란입니다 야 저 테란이야 이걸 다 거는거죠? 네 이걸로 아 아 아 아 아이고 우리 몽랑 뮤직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자원 싱크가 안맞나 자원이 안보이지 아 왜 자원이 안보이지 세컨드 세컨드 1회 세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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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컨드 6,5,4,3,2,1 그들 1군 하나 증발 에이에이에ь크 으어아어어어었 하하하하아아아아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 아 아아아아아 weakness 뭐야 왜 이렇게 일꾼이 없어 뭔가 이상한데?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기 뭡니까 싸당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비벼버리기 하하하하하하 나가버렷네 하하하하 모치 모치! 기모기 모치! 기모기 모치치! 생가버리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이거 미니알이 부족합니다 hid alive 어어어어어 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방님 1 1 2 아 아 아 아 아 왜? 아아 뭐야? 예? 당신 능력 뭐예요? 저 능력 없어요 아니 근데 그쪽 분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뭐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보니 히힣 보니 힣 보니 힣 뭐야 왜 시민이 계속 시민이 왜 계속 오는거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구 이거 죄송하긴 했습니다 아아아아아 아하아아 씨 하하하하하하 희망이 꺼질수록 절망도 커져 가지요 니 똥손 후려틱이! 빨리 씻겨줬다 형 아니 니들 잘하냐 진짜 총 다 니들 하면 뜰래 진짜로 총 다 잘하는 척하네 미친새끼들이 진짜 니들 날아가면 이기지도 못해 미친새끼들아 니들 날아가면 미친새끼들아 이기지도 못한다고 왜 계속 훈수 존나들면서 못하냐고 그러니까 진짜 새끼들 농아인걸 진짜로 야 채널 왁크로 와 채널 왁크로 오라고 너희들 지면 농담 안하고 진짜 100명 아니 여기 있는 사람 100명 다 블랙 넣을게요 진짜로 아시겠어요? 제가 지면 킥크를 100장 드릴게요 제가 지면 킥크를 100장 드릴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 100명 다 블랙 넣습니다 진짜 아 왜 그러십니까 또 에? 아하 아니 시키세요 홍매키씨 봉.. 봉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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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아이씨 그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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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일단 뭐 스킬지 좀 봐 볼까 난 손해 아닌데? 나 손해 아닌데? 저기 그 뭐냐 지금부터 아 나 손해 아니야 나 블랙 넣는게 왜 진짜 쓰레기 새끼들 블랙 넣는게 정말 좋은건데 나 손해 아닌데 진짜로 다 먹지 우리 조조 형님 별풍선 152개 선물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 좀 먹어야겠다 방풀해도 돼 이 쓰레기들아 방풀해도 너희들 나 근데 여기 좀 맛있는게 없어 생각보다 너희들 방풀해도 못 이긴다고 장난치냐 프로게임은 쉬운줄 아냐 뭐 지켜먹지 좀 맛있는거 먹고 싶거든요 아 뭐해 저 새끼 왜 나가 저 밖에 카드 있어 뭐 시키지 내가 닫아버렸다 리 에잇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난 맛있는 거 시켜야겠다 아 배고파는데 잘 됐다 리 네 딱 말했습니다 진짜로 바로 블랙 넣었습니다 본방에 있는 100명 본방에 있는 100명 바로 블랙 넣었습니다 진짜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기 안녕 좀 그런 거 없나 명품 한우 갈비찜 이런 거 없나 훈수 존나 하도 돼 진짜 자기가 프로게이머인 거 마냥 친새끼들 존나 같네 프로게이머 마냥 훈수 개두네 와 나 진짜 능력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능력 없어도 아 기석아 이따 할게 이따가 아 나중에 좀 이해하면 형 지금 바쁘다 어 뭐야 아 이거 그거다 저 새끼 돈 많아지는 거다 초반에 오케이 아이스 잠깐만 형들 좀 답답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천 5천 5천이다 5천 5천 제 초반에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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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다 형들 나 이거 시킬까 등갈비 등갈비 등갈비에다가 안동찜닭까지 있는 거 너무 많으려나 이건 이 단대기 같은 새끼들 버릇을 고쳐줘야지 진짜 씨만 존나 지들이 무슨 왕인 줄 아나 진짜 이 씨 여기 시킬까 공방 저 이 쓰레기 새끼들 다블랭가 킥뷰 있는 새끼들 모자리 싹 다블랭가 오케이 4번 세트 저는 때릴게요 지들 공부할 때 옆에서 운수 넣으면 존나 시랏 연명 붙으면서 운수 존나 넣으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거 5만 5천원짜리야 존나 비싼 거야 아아 네 사장님 네 마지막 세트 있잖아요 4번 세트 4번 세트 안동찜닭하고 매운 등갈비 된 거 맞습니까 예예 5만 5천원짜리 아 예예예예 그거 여기 보내주세요 예 어디십니까 감전동 맞나 잠깐만 잠시만요 아 예예 주소 뭐였더라 잠시만요 사장님 네 왁구대장풍준 1,21 다시 감전동 감전동 121 다시 121 121 121 177번지 1 네 121 다시 177번지 2층이요 177번지 2층이요 네 아 예예 결제는 오래 해드릴꺼예 카드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이도 오케이 후식 후식은 뭐 배달되는 데가 없는데 형들 여기 여러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카페 디저트 안보이나 화면때문에 아무것도 안해 두개 있는데 배달준비중이야 뭐야 홍준이 졌는데 홍준이 졌는데 형들 졌는데 졌는데 로또 온 로또 노핏 나옴 pi 럴뚜 럴뚜 이럴뚜가 있나 뭐해 저는 와 빨간받이 5마리 아프리카 아이디 없대 아프리카 아이디 없다는데 형태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Err... ... DESE DIA... ... ... ... ... ... ... ...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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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랄하네! 걱정하는데 뭐 초다는데? 너희들이랑 나랑 차이가 얼마나 나은지 그냥 너희들은 그거야 그냥 이겼어? 내가 볼트야 볼트 형들 이겼어? 이겼어 형? 개처발렸떠 형? 안그래도 배고파는데 잘 됐다리 이겼어 알았어 형들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줄게 진짜 지금 이거 원단 한 대만 때리고 가서 한마디 해줄게요 서동이야 이 서동이야 이 오메형 오메형 미안한데 봉준이 방 강태 좀 풀어달라고 손 한번 했는데 미안하다 나한테 100개 싸봐 그럼 내가 바로 가서 풀어줄게 나한테 지금 100개 싸봐 풀어줄게 나한테 지금 100개 싸봐 풀어줄게 안그러워 오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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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형 이 signal ren 오메형 러시라 홍시 대 مس Godzilla 3,8,2,5 중에 1,8 쪘어요 맞아? 뭐냐 이거 또 하는데? 나 이거 근데 나 이것 좀 봐야겠다 형들 아 못돕니다 200장입니다 불타기 하시면 바로 블랙 넣을게요 바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야 형들 중계방에 있는 쓰레기새끼도 안주고 중계방에 100명 줄거에요 여러분도 안줄테니까 손하지마세요 이거 볼 때가 아니야 중계방에 100명 줄거에요 중계방에 슬기님 의상 대박이라고 슬기님 의상 대박이라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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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의상만 보고 빠진다 뭐야 왜 블랙헤터 같애 왜 또 왜이래 또 왜이래 또 왜이래 또 왜이래 또 왜이래 삐졌다리 피해라 피해라 내 방으로 피해라 내 방으로 피해라리 내 방으로 다 피해라리 대연 컨텐츠를 위해 태어난 맥힘이형 3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대연 컨텐츠 언제 한다는거야 내 방으로 피해라리 난리났다리 저기 여기 여기 난리났다리 여기로 피해라 난리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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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기서 버티세요 여기서 10분만 버티세요 다가 여기서 10분만 버티세요 여기서 10분만 버티세요 불결 난리났다리 이걸 다시 타주 destructive 또 안전합니다 자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이거 진짜 니 페이스 뭐라 했는데 저 친구가 니 페이스 뭐라 했는데 나가 니 페이스 봉준 야 그냥 니 얼굴이 봉준이 너라는건데 왜 좀 욕같이 느리게 이들아 떳다리 오오 지겠는데 오오오오오오오 근데 너 쓰레기처럼 못하는거 같은데 뭐옷 오 뭐야 3회짜리 폈는데 졌는데 형들 이거 리버로 못들면 쥐요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이거 리버로 못들면 개처발리죠 아 아 아 오 특헤논 완성 안됐다 어우 오오오 삼질로트 드랍스트 콤비네이전으로 안들어가 근데 콤비네이전으로 해야지 잠깐만 어 지겠는데 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지겠는데 나가 나가 존나 못하는 쓰레기야 나가 어디서 프로게이머한테 깝쳐 짜증나게 오 이겼다리 프로게이머가 다르긴하지 특히 너akan A급은 원래 못 이겨 아마추어가 저 같은 A급 프로토스는 진짜 못 이겨 넌 그거랑 싸우고 있어 이새끼야 넌 그거랑 싸워 진짜 나같은 에이크풀토스 이기기 힘들어 아마추어는 전쟁북방은 제가 이겼죠 나가라 나가라 프로게임한테 깝치지 말고 나가라 어디 들어오는데 나가라 나가라 한 분야에서 1호 반간 니들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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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싫어? 어어? 카스 형님 어서오세요 간만에 복귀하는데 한 10시 반 정도 슬쩍 부탁 좀 어떤가요 형님? 뭐야 이거 나가라 나가라 이런 컨트롤 너희들 못 막는다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컨트롤이다 프로게이머한테 덤비지마라 이런 컨트롤 너희들 못하니까 어? 어? 코니 형님 안녕하세요 너희들 이런 컨트롤을 못하니까 나가 근데 레어가 적어도 적어도 진짜 못하는 사람인가 봐 레어 타이밍이 너무 안좋은데 저구도 레어 타이밍 너무 안좋아 어? 답답해 죽겠어 어휴 조조 타린 뭘로만할건데 뭘로만할건데 마가봐 마가봐 마가 마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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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전설이 조절 중입니다 너희들 방퍼라고도 맨날 이렇게 하면 못 이겨 아 저거 왜 이렇게 못해 아 개좋았는데 어? 왜 이렇게 좋아하냐 왜 이렇게 좋아하냐